아니요. 없어요. 있었는데. 아니요. 없어요. 있었는데. 아니요. 없어요. 혹시 유튜브에 얼굴 팔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? 상관없어요? 멋있다. 그 옷 뭐예요? 아 그러면은 몸이 좋으시다. 아이쉬츠 입지 마요. 아이쉬츠 입지 마요? 이따 가면은 어차피 이따가 놔도 그렇진 않는데 저희가 짐 한 번 맡아드릴게요. 이리로 나오시고. 어우 몸 좋다. 실례지만 직업은. 간호사. 27살. 수행을 받아요. 할 것만 같아요. 27살에 간호사인데 몸까지 좋고 잘생겼다. 근데 여자친구가 없대요. 어이 거짓말이야. 혹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면은 찝으시면 돼요. 근데 어차피 내가 그 여자 이길 거거든. 저희가 보여드리는 안무가 창작 안무인데 저희가 이런 터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우 이러면서 움직이시면은 진짜 성추행이 되니까 조심하시죠. 알겠죠? 이 자리에서 가만히 할 수 있는 건 박수밖에 없어요. 아시겠죠? 네. 자.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. 인사 한 번 하세요. 아 예. 안녕하세요. 간호사에요. 네. 자 여자친구 구하는데 되도록이면 본인과 똑같은 정상인이었으면 좋겠대요. 여러분 아시겠죠? 자 나는 이 남자를 노리고 싶다. 손들어 주세요. 내가 그 손모가지 팍살라버릴 거니까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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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조가 없대. 원조가 없대. 장난하지 않나. 후. 자 이번에는 저희 팀 전체로 플러팅 한 번 해볼께요 저희가 한 번 플러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크루의 창작 한 번이죠 브라운 아이드 걸쇠 킬빌 섹시하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T 형 Drop the beat